불교분조를 한테는 지난 7년 8년간 겁나 많이 했어요 그쵸? 웬만하면 견성하게, 초교 불교 공부하는 분들도 웬만하면 아라한이라도 되게 그렇게 아라한을 원하시면 아라한 대시라 근데 아라한은 제가 권하기가 힘든 게 있어요 아라한의 경지는 대시에게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이 되려면 여러분 왜 힘드냐면요 저기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봉쇄수도원 다큐 3부작을 해주더만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자연인처럼 사시면서 살아가야만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제약 조건이 있어요 아라한 설명해드리겠지만 아라한은 숲에서 출가를 해가지고 숲에서 지금 한국에 있는 스님들보다 스님들 비슷하게 암자짓고 살아가면 비슷하죠 그런 숲에서 살면서 탁발하는 것까지는 또 지금 시대에 맞게 한다 하더라도 탁발 가지고도 또 싸움이 나겠지만 초기 불교식으로 안 하면 저는 그런 전통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아라한은 출가해서 숲에서 유혹이 될 만한 걸 안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아라한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만들어져요 석가모님께서 의도하신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은 좀 특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딱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수한데 아라한의 경지라는 거는 힌두교 성자들의 경지랑 유사하고 지금 선불교 견성자들의 경지와도 유사해요 다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라한들은 어디까지 공부했냐 아공을 공부한다 그러면 지금 선불교 견성자들은 벚궁을 알아야죠 힌두교 성자들도 이 중간쯤에 있다고 그랬대요 힌두교는 벚궁은 아는데 힌두교 성자들 벚궁은 아는데 또 이쪽은 그래도 대승불교 이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불교는 그래서 선불교가 더 대승적 이론에 기반했기 때문에 아라한과 힌두교 성자들 이렇게 세 개를 나누면 이 양반들이 고 사이쯤에 있습니다 아트만과 브라마니 합일 이런 거 주장하는 거는 벚궁적이죠 현상계를 다 내 참나의 작용으로 보니까 내 무한한 의식이 우주를 다 낳았다라고 봐야 돼요 벚궁 힌두교 성자들 그러니까 벚궁 알죠 여기 이런 얘기하면 또 쌈납니다 아공은 아트만을 부정해서 아공인데 여기 아트만 부정해서 아공인데 뭔 아트만 인정한 힌두교를 또 여기다 놓아주고 대승은 아트만 다시 인정해 가지고 아트만 부정한 게 아공인데 아트만 다시 인정해서 그걸 또 불성이라고 주인공이라고 참나라고 부르고 있고 얘네들하고 겸상 거부한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초기 불교만 아시는 분들은 다 헛소리예요 모르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증거 다 말씀드렸어요 니까야에서 뭐라고 했죠 뭐였죠 무슨 니까야였죠 제 유튜브 찾아보신이 있습니다 아공 이 아 라는 건 오온의 나 오온을 오온의 나인데 여기서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참나가 아니라 에고입니다 에고 에고인데 에고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에고가 영원한 존재다라고 믿는 그 아트만을 박살낸 거예요 인도에서는 그것도 다 아트만이에요 에고도 아트만이고 참나도 아트만인데 불변하는 에고가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믿어?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믿고 살아요 중생은 살다 보면 마치 에고가 고정된 것처럼 다루고 있죠 내가 고정된 존재인 양 다루고 있지 않나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주체로서 나의 고정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부천이 박살낸 거예요 그게 있는 것 같지 고정된 너가 있는 것 같지 그런데 너를 구성하는 너는 뭐로 이루어졌어 아 오온으로 생각감정 오감으로 그럼 생각감정 오감 중에 하나도 무상하지 않은 게 없는데 어떻게 고정될 수 있냐 그러네 하고 오온의 나 오온의 에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정불변의 에고는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아트만을 박살낸 거예요 진짜 아트만을 박살낸 게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니까야에서 무한하고 불생불멸하는 의식이 있다 그게 열반이다 라고 분명히 석가원님께서 밝힙니다 두 번 정도 제가 확인한 바로 두 번 정도 밝혀요 똑같은 다른 경제에서 또 다른 경제에서 이렇게 또 밝혀요 무한하고 지수화풍도 없고 오온도 없는 여기는 심지어 오온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온도 없는데 의식은 있다고 하니까 이건 새로운 의식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무한하고 불생불멸의 의식이라는 말은 힌두교 우파니샤드에서 참나를 말할 때 쓰는 상투적인 표현법입니다 따라서 석가원이는 그 강의도 제가 올려드렸어요 우파니샤드는 비방하지 않습니다 석가원이가 비방하는 육사 외도들은 우파니샤드의 변종들이에요 우파니샤드의 변종들은 다 비판했어요 그런데 우파니샤드, 정통 우파니샤드 스승들, 성자들은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참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무한한 의식으로서의 참나를 비방한 적이 없고 무한하고 불생불멸의 의식이라고 열반을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럼 아시겠죠 그리고 석가원님께서 딱 출가하자마자 찾아간 분들이 누구라고요? 우파니샤드의 달인 두 분 찾아가서 한 분한테 멸진정에 가까운 힌두교식 멸진정, 무상합일산매를 배우고 거기는 깊은 무국의 경지, 열반의 경지, 아트만의 가장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멈추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접속을 끊는 거예요 그게 불교식 멸진정이에요 그걸 얻으세요 참나도 당연히 찾은 거죠 참나 찾고 멸진정에 드는 불교식 멸진정 불교에서 말하는 멸진정에 해당되는 힌두교식 멸진정입니다 무상합일산매, 무소유처정이라는 데 들어가요 여기 스승이 이것밖에 몰라요 그럼 거기서 나오면 다시 에고가 작동하고 거기서 나오면 다시 선정의 경지에 계속 머물 수는 없으니까 선정이 깨지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그 스승이 모르니까 그 스승을 버리고 다음 스승을 찾아가는 게 비상, 비비상처정 생각이 있건 없건 멸진정에 들건 현상계에 살아가건 아트만이 한결같은 경지에 들어가는 이거는 이제 본연합일산매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뭘 한들 나는 본래 아트만 상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여한 상태에다, 항상 여여하다 사실은 항상 나는 멸진정이요 웃고 떠들고 해도 항상 본래 그 자리에 있다는 이걸 배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스승한테 석가모니는 합격점을 받고 나랑 같이 교단을 다스리자고 인정받은 즉, 지금 쉽게 말하면 마하르시 같은 성자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 지금 거기 아시람을 나랑 함께 이 아시람을 운영하자 내 후계자로 삼겠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석가모니가 여기가 끝은 아닌 것 같다 하고 나온 거예요 난 여기가 끝이 아닌 것 같다 이해 되세요? 그러면 석가모니는 이미 아트만도 얻었고 다 출가하자마자 이거 바로 가서 바로 다 얻었어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더 나은담 이게 참나가 여여하다고 해서 마을의 신은 그게 끝이라고 하거든요 석가모니는 끝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업장을 탐진치를 개정예로 극복해야지 깨달음이지 늘 아트만만 여여하다고 이게 깨달음인가 근데 아트만은 다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계자로 지정됐으니까 근데 6년을 또 헤매요 호흡법도 배워보고 온갖 것을 해보시는데 주로 호흡법 조절해가지고 뭔가 고행을 했다고 나오죠 본인 말씀으로는 다 실패하고 실패하다가 딱 자명한 답을 얻었을 때 견성을 하죠 근데 견성 딱 하자마자 뭔 생각을 하냐면 석가모니가 아 내가 이거 답 알았다 이 좋은 거를 그 스승 둘은 이중에 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우파니샤드 그 계통의 스승 둘은 나를 이해해 줄 거다 그 사람들하고 나누자 라고 생각했는데 천안통으로 보니까 얼마 전에 죽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아 이분들하고 못 나누겠다 아쉬워합니다 뭔 소리냐 그 아트만의 견성한 양반들은 조금만 얘기해 주면 내가 얘기한 걸 이해도 할 수 있고 꼭 뭐 나같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걸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분들은 그쪽으로 새로운 길로 찾아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그 우파니샤드의 진짜 성자들이 다뤄지지 비방의 대상으로 다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계에서도 의문이에요 우파니샤드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은 것 우파니샤드 시대에 태어나서 새로운 종교를 내놨는데 새로운 신흥 종교 교주들만 비판했지 우파니샤드 자체는 비판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증거가 나왔죠 무한하고 불생불멸의 의식이라는 우파니샤드의 전형적인 참나 설명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열반이라고 이것이 열반이다 라고 하셨다면 여기까지 나온 거를 제대로 반박할 수 없다면 석가모니가 아트만을 공격했다든가 이런 말은 그냥 식견이 넓지 않다는 것 밖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뭐라고 하겠어요 버젓이 우파니샤드에서 쓰는 참나 설명을 썼는데 그걸 열반이라고 불렀을 뿐이지 열반이네 열반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참나 아니네 설명이 똑같은데 그럼 그 존재가 있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5온 너머에 식이 있다고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게 참나가 됩니다 그래서 열반이 그대로 참나이기 때문에 아라한은 다들 아트만을 얻으신 거예요 다만 그걸 열반이라고 부르고 그 자리에 안주해가지고 자 아라한이 왜 힘든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도 오늘 아라한 경지 수준으로 참나에 안착해서 여여하게 현상계가 무상고 무하다 라는 정도로 깨닫고 안착하실 수 있죠 불가능할까요 여기서 속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안 될까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까요? 그 불경에도 보면요 일상 세속에서 아라한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라한이 출가를 안 하면 거기서 죽어버리든가 출가를 해야만 안 돼 안 하면 죽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즉 속세에서는 아라한이 살 수 없다는 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통이 내려와서 지금 남방불교 쪽에 가서 물어보시면 속세에서 아라한 가능합니까? 되는데 일주일 안에 죽어 이렇게 출가를 안 하면 일주일 안에 죽어 3일 안에 죽어 3일 설도 있고 일주일 설도 있습니다 문팟 따라 이렇게 설명해요 겁나죠 아라한이 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견성에서 내가 내 아트만 찾아서 여여하게 살아가는데 흰주교 성자들이 그렇게 빨리 죽질 않는데 왜 아라한은 죽는다고 협박을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라한은 좀 특수한 겁니다 석가모님께서 되게 방편을 쓰신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여여하게 아트만으로 깨쳐가지고 아트만 안에 안착해서 벚꽝관까지 해버리면 현상계를 버릴 필요가 더 없어지죠 그러면 탐진치도 더 수용하게 돼요 탐진치도 그대로 참나 작용이 돼버려요 힌두교 성자들처럼 돼버려요 힌두교 성자들처럼 그냥 여여하게 살아가는 중에 나는 참나에 안착했으니 이미 끝이다라는 힌두교 성자 탐진치를 버린다는 개념보다는 참나에 들어앉으면 끝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선불교 성자들도 비슷해요 일체가 본래 공인데 뭘 싸우느냐 하면서 벚꽝 사상을 가지고 현상계에서 자유자재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근데 알아한들만 어때요? 숲으로 달려가요 벚꽝 얘기를 안 해요 석가모님께서 초기 불교에서 본인이 모르셨을 리가 없는데 벚꽝 얘기를 안 해요 우파니샤드는 핵심이 벚꽝인데 그거 다 배우신 분이 벚꽝 얘기를 안 해요 제자들한테 저는 그게 아주 고도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벚꽝 얘기를 안 하고 아공 얘기만 해요 무상고 무아만 얘기해요 숲에 가둬둬요 괴율 지키라 그래요 탐진치 뿌리뽑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고 해탈 아라한이 되면 다시는 이 세상이 안 온다고 힌두교의 그런 해탈이론은 그대로 갔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숲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탐진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괴율을 지키면서 한 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봉쇄 수도원에 있듯이 요 맛을 내려고 한 것 봉쇄시킨 거예요 사실 봉쇄를 시켜서 탐진치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게 방편을 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석가모님께서 그것만이 길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다만 석가모님께서는 그렇게 한 것 같다 왜냐 여러분 복권까지 배우면 탐진치 버릴 생각 더 없어지시죠 그럼 현상계에서 참나 안에 살면서 보살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이 방법을 안 쓰신 거예요 석가모님이 이렇게 당시 인도인들 수준이 이렇게 뒀다가 개판된다는 걸 안 거예요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탐진치를 절제하며 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이 해탈이라는 그 이론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왜 그런지 하세요? 여러분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탐진치를 좀 끊지 못 끊어요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세요? 지금 이거 마실 거 이거 다 끊고 싶을 정도로 되려면요 이번 생이 마지막이고 난 이 지구를 떠난다고 확고히 믿어야 돼요 빠이빠이 정도렀던 커피 안녕 다 안녕 모두가 안녕이라고 생각하고 숲에 가 있는 거예요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 사람 수준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조금 자기 탐진치를 좀 절제하고 금욕적이 되고 좀 뭐냐 뻘짓돌하고 한번 자기 생에서 획기적으로 인성 수준을 끌어올려올 실험이 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게 안 될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당시 인도인들이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지금도 아니 이제 얼마 안에 죽는다고 해야 빠이빠이가 되지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고 해야 빠이빠이가 되지 안 된다니까요 안 나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상계 안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보편적 철학이라기보다 저는 아라한 철학은요 숲에 가둬놓고 숲에 출가하지 않는 자들은 아라한 안 된다고 딱 못 박는 것부터 제가 이게 수상하거든요 아니 견성하는데 무슨 숲에 있을 거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이게 당연한 법공사상인데 힌두교의 법공이나 대승의 법공사상하고 다른 괴를 아예 걷고 있다는 건 방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석가모님께서 법공을 모르셨을 리가 있냐 이거죠 아트만 달인들한테 이미 다 인정받은 양반인데 바로 출가하자마자 너무 청명해서 가서 얘기 듣고 바로 견성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거기 있는 교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몇 년씩 와서 공부하는데 견성을 못하는데 혼자 견성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좀 따라 나왔다고요 석가모님이 나올 때 저거 신통하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으니까 요한 제자격이 된 거죠 근데 거기 있다가 나오니까 또 세례 요한 제자들 중에 몇 따라 나왔죠 그래가지고 분파했듯이 석가모님이 나올 때 따라 나왔어요 세례 요한격이죠 그런데 힌두교 우파니샤드 성자들이 여기는 아니다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따라 나와서 같이 고행한 다섯 친구들이 따라 나온 사람들인데 같이 있어봤더니 또 이 사람이 석가가 오히려 타락한 것 같아서 또 떠나버렸죠 버렸다가 석가가 견성하고 나니까 다시 와서 배워가지고 첫 제자들이 됐던 사람들이요 그때 거기서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수상하다 그런 것도 좀 아시고 아라하는 여러분께서 혹시 저한테 아라하이 되고 싶으면 조건이 필요한데 숲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생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이번 생에 끝내자 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하셔야 그 아라한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아라한이 이루는 열반 상태는 사실 여기서 여러분 바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아라한의 모습까지 갖추려면 혹시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라한이 힘든 거지 실제로 아라한 경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화두 터지면 바로 아라한 경지 넘어서요 사실은 경지는 그런데 아라한의 모습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왜 아라한은 막 탐진치를 버렸는데 보세요 아라한은 실제로 탐진치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버렸다는 거예요? 탐욕 올라올 때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도 눌러요 어리석으면 또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고 무상고 무하란 지혜는 꽉 붙잡고 있어요 어리석으면 그렇게 극복하고 그거 하나로 탐욕 분노가 안 올라오게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라한들이에요 여러분 세석 살면서 이게 통제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그래서 숲에 가셔서 계속 이번 생이 끝이다 하고 그런 관념을 가지고 누르고 계셔야만 겨우 탐진치를 누르는 상태가 가능해지고 그런데 이게 옳은 상태냐 저는 옳은 상태라고 안 봐요 그냥 누르고 있는 상태죠 탐진치를 그러니까 벚궁에서 놀린 거죠 아라한들아 숲에서 탐진치 돌로 풀 자라는 거 누르듯이 누르고 있다 수신결에서 비방하는 겁니다 아라한들은 그게 풀이 근원이 뽑아지냐 돌로 누른다고 풀이 안 자라냐 근데 누르고 있다 너네는 적으로 삼고 누르고 있다 탐진치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누를 것도 없다 벚궁으로 가야 된다 경지는 이게 더 높아요 그런데 아라한이 이 가축원인 좋은 덕목은 뭐냐면 실제 탐진치를 많이 죽여놨다는 거 그러니까 작동 못하게 막아놓다는 거예요 진짜 이번 생 끝낼 생각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은 안 막으시잖아요 저도 막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아라한이 나오기 힘든 거예요 여기가 아라한 경지가 높아서가 아니라 아라한은 되게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봉쇄된 상태에서 숲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예요 석가모니는 당시 인도에서 벚궁 외치면서 그냥 개차반으로 그냥 세속화돼서 공부하는 거 못 보겠고 제대로 좀 윤리까지 갖춘 청정한 도량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할 수 있는 방편은 이번 생이 끝이니까 탐진치를 다 버린 사람만 탈출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다 누르게 한 거죠 저희는 저는 그렇게 누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지 누르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아주 특수한 특수한 상황에서 숲에 봉쇄해 놓고 거기서 또 최선에 다해서 아집을 버리게 하고 탐진치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실력을 얻게 하려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요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떠세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 이해 되시죠? 여러분 탐진치 뭐 그렇게 누를 수도 없어요 지금 세속에 살면 아니 제가 누르고 있으면 되나요? 그냥 집안이 다 막 주는 울고 막 이런데 저는 혼자 탐진치 누르고 있고 그러면 나가야 돼요 제가 잘 살으라고 하고 저는 숲으로 가서 앉아 있어요 숲에서 풀소리 들으며 바람소리 들으며 이 지구도 이제 정들었던 지구도 이제 끝이구나 하고 저 혼자 비장하게 탐욕이 올라오더니 무슨 맛이 있겠어요 이제 끝인데 다 끝났다 다 끝났다 하고 무상고 무 하면서 누르고 있을 때 만들어지는 특수한 상태가 아라안입니다 그래서 아라안은 제가 아라안 같을 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라안은 탐진치 없다던데요 탐진치 없는 놈도 이상한 놈이고요 탐진치 없다는 놈도 없을 리가 없거든요 특수한 상황에서 누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그 아라안이 사실 너 다음 생에 또 태어나 그러면 다시 또 생각이 바뀝니다 또 다른 문제가 돼요 계속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까 할 때 그러면 벚궁을 공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들은 윤회를 해야 되니까 벚궁을 공부하는 거예요 현상계 자체를 참나작용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르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하게 어느 과정에서 탐진치를 극도로 한번 절제하는 훈련기를 거친다 할 때 그게 아라안의 공부 과정인 겁니다 하나의 방편으로서 어느 한 부분적 과정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아니 운동도 하다 보면 여러분 살만 좀 빼려고 해도 고도의 아라안 이상의 혹독한 훈련 해야 되지 않나요 먹을 거 못 먹고 맛없는 것만 계속 먹으면서 내 욕망 다 안 들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얻어야 할 때 방편적으로는 쓸 수 있는 법이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그게 본법인 줄 알면 도 얻을 사람 없습니다 소수 아라안 외에는 이 지구상에 도 못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봤는데 도가 못 얻을 물건이냐 이거죠 지금 떠들고 있는 이게 지금 그대로 참나인데 제 앞에 펼쳐진 여러분이 그대로 참나작용이라는 거는 누구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제 안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명한 진리로 바로 확인이 되는데 그럼 탐진치도 지금 제 자명한 반야의 눈으로 보니까 탐진치도 본래 공인데 어쩌라는 거예요 이걸 왜 누르고 있냐는 거예요 거꾼까지 가버린 사람한테는 안 맞는 소리다 이미 알아 그러니까 흰주교 성자들은 흰주교 성자의 길이 있다 다 각자의 길이 있다 누구만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각자의 어떤 그 길에 목적이 있고 각각이 방편이다 다만 근본적인 길은 뭐냐 그러면 보살의 길로 가야 결국은 가장 본연의 길 왜냐하면 지혜가 성숙될수록 보살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다 보세요 기독교만 해도 봉쇄수도원이요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간단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봉쇄하고 계셨나요? 봉쇄하라고 한 적이 있나요?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라고 그랬지 봉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봉쇄수도원에서 막 욕망 탐진치 저기 아란이랑 똑같아요 봉쇄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3부작 보니까 밥을 먹던 맨밥만 먹어야 되는데 맨밥에 바나나를 먹다가 바나나에 의지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바나나를 버렸다는 막 별 얘기 다 들었어요 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거죠 바나나를 버림으로써 맨밥도 먹지 말아야죠 밥은 왜 처먹고 있는 거예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누가 정했나요? 밥은 되고 바나나는 안 되고 누가 정했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도 다음 생이 없잖아요 기독교도 천국 가냐 못 가냐 이렇게 극도로 내가 금역에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 파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에센의 파 그래도 또 유사한 게 바리새 파 에센의 파는 아예 봉쇄하고 자기들끼리 흰옷 입고 흰옷 입고 우리들만 천국 간다고 따로 공동체 생활하던 게 에센의 파 바리새 파는 이제 그 유대교의 양반들이죠 성직자로서 금식이니 뭐니 그런 각종 율법을 잘 지키는 철저하게 왜? 우리만 천국 간다고 다 믿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봉쇄하고 믿는다 에센의 파의 후예들입니다 지금 봉쇄수도원 지금 막 뭐 온갖 의식에 쩔어 있는 분들이 있죠 기독교 안에 율법에 다 천주교나 저기 뭐 개신교나 어디 막론하고 바리새 파의 후예입니다 그럼 예수님 후예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성령 받아가지고 율법도 초월해가지고 자기 양심 성령법 양심법대로 사는 사람들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교회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따로 교회 일요일날 교회 나와야 돼 바리새 파예요 일요일날 교회 나와야 천국가인데 바리새 파 사실은 영업 걱정하는 거죠 이렇게 일요일날 안 나오면 이게 십일조가 안 거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순수하게 율법으로 믿고 있다고 해도 바리새 파 안 그러면 그냥 일반인 그쵸 일반 일반인이고 성직자인데 율법에만 집착한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손도 안 씻고 율법에 하라는 손도 안 씻고 그 그 더러운 죄인들하고 접촉하지 말게 돼 있는데 겸상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죄인들 막 앉혀놓고 창녀들 같이 밥 먹고 맨 맨 파티 열고 포도주 막 빵 바리새 파가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파티 맨날 여느냐 하고 비판까지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빛 내가 빛이다 빛이 있을 때 파티해라 그 소리는 뭐냐면요 그러면 예수님 간 뒤에는 똑같이 바위새 파처럼 해야 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니 빛 안에 있는데 왜 우울하게 금식하고 그렇게 인상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빛 안에서 파티를 즐겨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그럼 성령 받으면요 그 사람도 또 빛의 자녀인데요 뭘 잘못했다고 금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주댕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그런 소리가 더럽다 처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네 입에서 나오는 그게 더럽다 예수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런 분이 봉쇄할 분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봉쇄 수도원들은 막 버리면서 막 희열을 느끼시고 청빈 가난 말이 청빈 가난이지 그 조직은 다 홍의각당보다 부자입니다 진짜 청빈 가난은 저희죠 안 그러세요? 맞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교회만 보대요 우리가 우리 볼장 타봉 전 세계 하나 있는 홍의각당이 이제 부산까지 지부가 생겼지만 두 개 있는데 그게 동네 교회만 보다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랑 어떻게 싸웁니까 창빈 가난 건물 좋던데요 건물 가보면 다 좋아요 그럼 나도 가난하겠다 이러면 집 이러면 뭐 이런 말 우리끼리 한 적도 있는데 이 정도 집에 공짜로 쓰라 그러면 가난도 이 가난이냐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조직은 돈 엄청 많아요 개인이 돈 따로 안 챙긴다고 가난이니까요 그 거대한 조직 그 큰집에 막 그런데 대리석 바닥에 막 기도하고 막 하는 일도 못 기도 청빈 가난, 묵상 하루에 10시간 이상 묵상 그럼 우리는 그거 하라고 그러면 아주 최고죠 그런 집만 주면 우리 하루 종일 수행할게요 그냥 그럼 이게 가난인가요? 제가 그걸 와 할 때 탐욕이 성취된 건데요 제 입장에서는 가난인데요 탐욕의 성취로서 가난은 이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가난에서 막 희열 느끼고 그러면요 변태들이 있거든요 굶을 때 희열 오고 뭐냐면 그것 즐기면 똑같다고요 탐진치라고요 남한테는 누구한테는 이게 고통인데요 누구한테는 이게 희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난? 어디까지가 가난인데요 마음이 가난해야죠 마음이 마음이 늘 하나님으로 충만해야죠 그게 진짜 가난이죠 다른 다른 거는 가진 거 뭘 가졌건 나한테 별 의미가 없고 하나님 성령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꽉 차있으면 그 양반이 제일 마음이 가난한 양반이죠 다른 거 내세울 거 없고 하나님이 내세울 거면 얼마나 가난해요 내세울 게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 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난 하나님이 있다 이게 나는 박사 땄다 뭐 했다 돈이 얼마 통장인 주식 대박 났다 뭐 했다 이렇게 마음이 이런 게 많으면 이게 가난합니까 근데 저촐하게 그런 거 다 의미 없고 그러건 말건이요 그러건 말건 그런 게 있건 말건 의미 없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제일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만 잘못해서 가면 이상한 게 나와요 이건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지난 2000년간 나왔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본뜻 그대로 하는 예수 닮은 사람들이 왜 안 나올까요 지금 예수님이면 어떨까요 교회 가서 행패부리겠죠 왜 누가 우리 아버지 집을 도롭히느냐고 행패부리고 맨 거기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뭐 먹고 있고 그렇죠 뭐라도 뭐라도 해가지고 먹고 있고 햄버거에 콜라 먹으면서 그 햄버거 왜 먹느냐고 하면 뭐 네 일에서 나온 게 더럽다면서 막 욕하고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막 바리세파 하면 지금 성직자 신학대 교수들인데 거기 가서 너네들이 뭘 알겠냐고 막 욕하고 너네가 성령을 알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래도 성령 받아라 하면서 너네가 천국 갈 오히려 천국 가면 당신들이 간다 하면서 지금 이 살아있는 예수의 모습을 조금만 상상해 보셔도 지금도 파격적인 존재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한 성직자의 모습하고 안 맞다고요 예수님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특수한 어떤 특수한 상황에는 맞아요 뭐냐면 사막에서 도를 닦는 수도자들이 나온 게 종교가 탄압 받으니까 도 닦으려고 사막으로 도망간 사람들한테서 시작됐어요 그분들은 형편상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맞죠 그런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이상하죠 탄압 안 하는데도 계속 사막에서만 해야 된다고 우기면 그럼 또 다른 하나의 SNF파가 만들어진 거죠 금욕파가 그럼 예수님의 본뜻과는 상관이 없죠 청빈 가난 그거는요 후대에 성프란체스코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세운 서원이지 예수님의 서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식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질 않았는데 성경 어딜 봐도 그렇죠 예수님 진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제자들하고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돗닦고 전도하고 맨 파티하고 어디 가서 장터가서 있죠 여러분 한 5일장 갑니다 예수님이 그럼 제자들이 먼저 가서 약을 팔아요 이렇게 예수님 옵니다 설교 자리 마련해주면 예수님이 짠 하고 나와서 병 몇 명 고쳐주고 병만 고쳐주면 의사죠 몸 아픈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사람들이 좀 말을 들으면 오병이요 빵도 좀 나눠주고 먹을 것도 좀 뿌리면서 천국 가자 천국 가자 이 얘기하고 다닌 양반이에요 전혀 율법이나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신경 썼으면 그냥 바리세파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바리세파들이 너무 짜증나는 거죠 왜 짜증나느냐 하나도 자기들이 지키는 룰을 다 깨는데 가서 말을 들어 보면 자기도 그럴싸하거든요 짜증나 저 사람 말 들으면 왜 이렇게 권위가 있지 확신이 있지 자명 엄청난 자명함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불쾌하죠 사람들도 저 사람을 자꾸 따른다 없었으면 좋겠다 없앴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모아져서 예수님을 처형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라한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재밌죠 아라한은 방편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라한처럼의 탐진책 안 없어지지 조건을 똑같이 해보세요 숲에 가서 처자식 다 버리고 숲에 가서 앉아서 이번 생이 끝이다 지구여 안녕 하고 앉아 계셔야 돼요 뭔 입맛이 안 돕니다 뭘 해도 뭔 맛이 있겠어요 이거 하면 오히려 발목 잡혀서 못 떠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난 떠나야 한다 마음만 계속 키우고 뭐라도 내가 사소한데 집착하면 못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구를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하나 업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장돼서 세상을 무상고 무하로 아공의 논리로만 보고 법공은 안 봐야 돼요 법공을 그래서 안 가르치신 거예요 아공으로만 그럴 때 겨우 조금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 당시에 그래서 조금 진정된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탐진책 인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그리고 기존 도인들하고 다른 좀 더 인도 도인들은 참나만 알면 된다는 거니까 꼭 윤리를 떠나 있거든요 윤리적인 참나하는 도인을 만들려고 열반서를 주장하고 팔정도를 강조하고 숲에 가둬놓고 돌아다니더라도 아무튼 숲에 돌아가야 된다 번호는 숲입니다 이번 생이 끝이다 생각하고 이번 생이 해탈하라고 가르친 거죠 이런 모든 조건들이 맞았을 때 여러분들도 아라안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아라안의 경지는 갈 수 있지만 아라안이 되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안 사실 거잖아요 우리는요 자연인들도 대승적인 마인드로 갖고 있어요 이러시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성이랑 안 맞아요 이런 이번 생을 마지막으로 떠나라 이런 게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분들한테는 그게 아라안이 혹시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라 저는 이거예요 그래서 아라안 너 되지 마라는 거냐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 이거예요 이런 조건이 안 맞으면 아라안이 될 수가 없으니까 조건 제대로 갖춰서 숲에서 제대로 해보시라 아니 해보고 싶다면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해보고 한 1년 해보고 아닌 거 같다 하면 그때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건 해보시라 아라안에 대한 환상만 풀고 계신 분들한테는 해보시라 그런 얘기도 드리고 또 이 얘기 낮에도 드렸던 얘기 이 얘기까지 해드릴게요 이제 초기불교 관련된 얘기네요 오늘 얘기가 다 열반 부처님 이제 아까 부처님은 아공 위주로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재밌어요 부처님의 그런 방편도 보면 재밌는 거예요 방편도 대승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초기불교와 유식설을 한번 주제로 다루보면요 오원과 열반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원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들어가라 그럼 이번 이번 생이 마지막 생이 될 것이다 최소한 그대들이 열반만만 봐도 열반만만 보면 수다원가요 그럼 딱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뇌를 겁니다 열반만만 봐도 너네들은 칠생 안에는 열반에 들게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열반만만 본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많이 살아봤자 일곱 생 이상은 못 산다고 압니다 벌써 현상계에 대한 미련을 끊어야 돼 이제 이제 칠생 남은 거예요 많이 남아봤자 일곱 생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수다원 이상 된 사람들한테는 이제 한 생 남았다 사다함과한테는 이번에 혹시 열반에 안주를 못하고 열반에 대해서는 꽤 깊이 이제 열반을 무상고 무아도 알고 열반에 안착하는 법도 꽤 배웠는데 열반에 완전히 안착을 못하고 죽은 사람들한테는 너 사다함과다 한 생 남았다 다음 생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아나함과는 열반에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데 딱 안주는 못했어요 자유자재는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번 생은 마지막이다 너는 너는 죽어서 저기 정거천 이렇게 아나함과들 사는 그 별나라 거기 세계 가서 거기서 열반 얻는다 거기 가서 열반 얻는다 지구는 이제 다시 안 온다 못 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여기서 지구 생활을 청산하는 쪽으로 유도합니다 여러분 열반 체험만 해도 그럼 7생 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진짜로 받아들이면 다른 세계를 사시게 되겠죠 이게 다 방편이라니까요 이걸 믿어버리면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왜 아나핸들은 탐욕이 없던데 거기 보살들은 특히 유농식 너우에 그렇게 말할 때 보면 탐진치가 이글거리다 탐진치 못 버린 것 같다 못 버린 거 맞죠 근데 못 버렸는데 이게 당당하냐 아나핸들은 탐진치 버린다 나도 그렇게 몰리면 버린다 이거예요 제 주장은 나도 그 정도 몰리면 버린다 뭔 맛이 있겠어요 입맛을 잃어버리죠 끝이다 하고 그리고 그 좁은 세계관에서 우주를 바라봐야 돼요 무산고 무아 무선고 오오는 무산고 무아 열반으로 도피 무산고 여기 있으면 막 답답할 지경까지 돼 여기 잠시도 못 있겠다 사바세계 이렇게 해서 네모라서 이렇게 탐진치 못 일으키게 하고 자꾸 열반에 접속하게 하는 방편이라니까요 이렇게라도 해서 계속 공부시키겠다는 방편이에요 열반에 접속 자주 하죠 팔정도 자꾸 지키죠 하다 보면 탐진치 마음대로 못 누리죠 하다 보면 좀 달라지거든요 그 사람 습관이 인격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 정도 목표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열반과 오온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오온이 뭡니까 색, 수, 상, 행, 식 그럼 이 오온 중에 이 색은 오감의 세계고 수상행식은 이건 의식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육식, 수, 느낌, 상, 생각, 행, 의지, 식, 식별 식별이라는 건요 이거 몸뚱이가 이렇고 내 느낌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내 의지가 어떻다 하는 거 이게 그냥 식별이에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뭘 원했고 어떤 느낌을 가졌고 이걸 또 알고 있죠 그게 식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색, 수상행이 일어나면 식별은 당연히 식별도 있는 거고 식별 작용이 애초에 있기 때문에 색이 인식되는 거고 수상행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식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마지막 본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식에서 그래서 이 육식 이 육식이 육식까지만 얘기했다 오식, 오감은 오식이니까 전 오식이라고 그래요 구분하려고 앞에 있는 오식과 이 육식과 합쳐져서 육식이에요 사실은 여섯 개의 의식을 구성해요 그거랑 열반밖에 얘기 안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석가모니 주장은 뭐였습니까 색, 수상행식을 나라고 보는 이걸 나라고 보는데 누구나 나는 색, 수상행식인데 요 나를 고정된 자아 영원한 자아라고 보는 여기 자아는 애고죠 그러니까 이 애고를 영원한 자아라고 보는 요걸 비판한 거 아닙니까 요거 잘못됐다 그래서 아공이에요 이런 나는 없다 고정불변의 나는 없다 왜? 무상고 무아의 색, 수상행식이 나는데 어떻게 고정불변의 내가 있느냐 하고 공격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세요 이 정도 불교 이론은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식은 오원의 식입니다 오원 중에 식은 색, 수상행식 중에 여기서 일어나는 온갖 그런 대상이 있는 식이에요 그런데 열반도 부처님이 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식이라고 했냐 무한한 식이다 그리고 오원이 없는 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대상 없는 식입니다 대상 없는 순수한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에도 부처님이 하나의 식으로 봤다는 거는 이 식이 육식이면 이 식도 그럼 더 고차원 식이어야 돼요 열반이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런 오감작용 느낌 오감에 대한 느낌 생각, 의지 식별을 다 해가지고 나라고 여기는 게 있다고 부처님이 얘기하셨다면 이게 칠식입니다 이미 칠식이 들어 있어요 이거 더 심층의식이에요 남과 다른 내가 있다 그리고 보세요 이거 내 식이다 내 의지다 내 생각이야 내 느낌이야 이거 내 몸뚱이야 라는 식이 있단 말이에요 식별 능력 남하고 나는 다르다고 식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미세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미세한 식의 작용으로 그런 생각이 일어나요 이게 칠식의 작용입니다 칠식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아치 내가 있다는 어리석음 이 식이 아치예요 아 견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에 내가 나를 사랑해요 아만 나를 위주로 나를 위합니다 의지가 나를 위하는 쪽으로 움직여요 아만 스스로 거만한 거예요 어떠세요 그럼 이거 칠식도 이미 들어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가르침이 그러면 이 무한한 의식으로써 이 열반이 뭐가 되겠어요 이제 이 자리가 팔식이 되겠죠 그런데 팔식 구식 밀교는 십식까지 얘기합니다 십식은 좀 낯선데 팔식 구식이 원래 흔하죠 그런데 요 세식이 무극 태극 한극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자 보세요 생각감정 오감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에서의 참나자리 무극 생각감정 오감을 낳는 주체로서의 참나자리 태극 생각감정 오감을 경영하는 자리로서의 참나 황극 자 그러면 열반은 이 세 개가 다 열반에 해당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 석가모니가 분명히 열반을 식이라고 했어요 무한한한 식 그리고 석가모니가 놀랍게 이걸 구별합니다 열반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여 열반이 있고 유여 열반이 있다 열반에 얻었는데 여전히 오온이 돌아가면 유여 열반 남은 게 있는 열반이고 열반에 들었을 열반인데 오온이 작동하지 않으면 무여 열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을 때 무여 열반을 증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득이라는 거 체험이라고 한다면 체험할 수 있어요 멸진정 때 멸진정은 상수멸이라고 생각감정 오감이 멸해서 멸진정입니다 멸진정에서 체험하는 게 무여 열반이에요 아까 석가모님께서 처음 출가해서 막 얻은 게 무상합일산매라고 했죠 거기서 거기 힌두교에 있는 멸진정이에요 거기서 얻은 게 뭐냐면 참나에 가장 근원정인 무국성입니다 무한한 의식에 의식만 있고 오온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는 게 무상합일산매에요 그래서 무소유 처정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트맘만 있지 무소유 처정이라는 게 무국이라는 소리에요 그걸 불교식으로 멸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멸해버렸다고 생각감정 오감이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살아서 이미 무여 열반을 맛볼 수 있어요 무여 열반은 꼭 죽은 뒤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만 일시적이겠죠 왜? 다시 오온이 작동하니까 주로는 유여 열반 상태겠죠 그런데 만약에 죽으면 그 성자가 왜 다시 안 돌아오냐 죽으면 오온이 이제 사라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멸진정에 들어갔던 그 상태로만 계속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무여 열반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무여 열반과 유여 열반을 나눴다는 데서 놀랍게 8, 9, 10식이 나와요 뭐냐면 무여 열반에 들어가는 건 뭐겠어요? 무국성이죠 생각감정 오감 없이 열반만 존재하는 상태를 석가모니가 얘기했다고요 그것도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또 보세요 유여 열반이라는 거는 열반이라는 점에서는 열반 청정한 열반 얻었다는 점에서는 구식이고 다만 오온을 여전히 오온이 굴러가니까 오온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열반도 있어야죠 오온 작동과 열반의 관계 요게 8식입니다 다만 석가모니 이걸 왜 강조 안 했냐 8식을 강조하려면 법공사상이 나와야 돼 왜? 열반에서 오온이 나왔다는 걸 설명해야 열반에서 오온을 일으키고 관리하는 게 8식이 되는데 석가모니는 법공을 얘기 안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아공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열반과 오온이 따로따로 얘기 되는 것 뿐이에요 유여 열반 무여 열반 유여 열반 그리고 오온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오온에는 애고의식 오온을 나라고 여기는 채식도 이미 들어가 있고 무여 열반이 이미 근원적인 열반이요 유여 열반은 오온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열반이니까 그 열반에 오온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의식이라는 걸 들어가 보면 사실은 80, 90도 이미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되세요? 그래서 이미 석가모니 때 재료는 다 나왔다 다만 이 재료를 가지고 아공의 아공의 작품을 만드셨다 석가모니는 방편이겠지만 이걸 가지고 법공을 만들어 버리기 시작할 때 대승 불교가 시작된 겁니다 이 재료를 엮어서 열반에서 현상계가 나왔다 일체 유심이다 일체 열반에서 나온 거다 라고 할 때 이제 이 식설이 제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19, 8 이거 그냥 참나의 세계라고 할게 8식에서 7식이 에고의식이 나오고 에고의식이 6식으로 구르면서 5식이 펼쳐질 때 일체 유심 만법 유식설인 이제 대승사상이 제대로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고 또 역시 윤홍식 말이 안 맞고 대승과 소승은 벌레 하나였어 이러시면 또 안 돼요 재료가 같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차려놓으신 재료가 너무 좋아서 대승 불교도 갖다 쓴 거예요 다만 요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석가모니는 아공의 작품 요리를 만드셨고 이걸 가지고 법공을 요리하면 대승이 돼요 근데 대승의 입장에는 이거였던 거예요 아니 석가모니께서 이 재료를 다 차려놨는데 석가모니께서 법공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거예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하셨나 아 아셨는데 당시 금기가 하도 인도인들이 떨어져서 얘기를 안 하셨나 보다 해서 법화경 같은 데서 제자들 수준이 안 돼서 이런 말을 못 했다 라고 대승 경전에서는 주장하고 가버리는 요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과 소승은 엄연히 다른 사상이다 절대 다른 사상이다 하지만 같은 재료를 또 갖고 있다 통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제 입장은 그거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다 아실 거예요 음 하나로 통하면서 또 이렇게 다르네요 맛이 그래서 대승으로 이걸 활용하면 보살도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마음법을 참나의 작용으로 보면서 무한한 열반의식 내 참나 주인공짜리에 중심을 찍고 오온의 세계에서 무한한 보살도를 펼치는 게 최고 중요한 가르침이겠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대승 사상이에요 대승은 무조건 여러분 견성 못하고 열반 못 얻으면 꽝입니다 중심점이 없으면 뭐로 보살도를 하실 거예요 아라한과 달라요 아라한은 열반 얻어서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탐진치 자기 탐진치 누르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열반 얻어서 하려는 게 뭐예요 보살도 육바람이 실천 자기 탐진치 누르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열심히 육바람이를 실천하는 중에 내 탐진치가 관리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를 샀어요 정말 제가 막 정말 먹고 싶은 거예요 와 내가 이거 진짜 1년에 이거 한번 먹어보는구나 해서 사서 집에 딱 갔는데 준우가 아빠 하고 와 달려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탐진치가 왜 약해졌죠 나누려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누려다가 제 탐진치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탐진치를 눌러서 될 일이 아니라 뭐였죠 사랑의 마음을 키우면 될 일이었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마음 보시와 지게의 그리고 인욕 상황을 인정하는 인욕 수용하는 인욕의 마음 남을 나처럼 애껴주는 보시의 마음 남한테 죄짓지 않는 지게의 마음 늘 양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진의 마음 늘 깨어있는 선정의 마음 늘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하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하는 반야의 마음 그렇죠 이게 굴러가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탐진치는 있건 말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도 본래 참나 작용이야 하고 근데 그 작용을 나는 육바라밀로 탐진치를 멋지게 요리해 버릴 거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보살도입니다 그런데 아라한도는 그게 아니에요 숲에서 팔정도를 가지고 자기 탐진치를 계속 누르는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야 해탈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찍어둔 지금 봉쇠수원에서 자기 욕망을 누르면서 하나라도 욕망을 줄여야 천국 간다 줄여야 천국 간다 예수님이 절대 취하지 않았던 방식 SNF화가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니네는 그렇게 살아라 하고 나오신 거예요 나는 사람들하고 빵 빵 찢어 먹고 포도주 마실란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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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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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